I know something 혼자 있는 게 없이 만들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싸워 근데 점퍼점 나의 여전히 내 가을이 나라 Yeah! 무려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 각도 어느새 날 간주는 감옥이 돼 시간은 앞으로 막 가는 걸 어제 그동안 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네 두꺼운 마음속에 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나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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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샐러멘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샐러멘포! 무한이한 비포! 타임! 러닝맨! 러닝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3년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 처음에 13년 전에 처음에 이게 멤버들과 지금이나 뭐가 가장 달라졌는지? 뭐 달라진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우리 석사미 형의 인기. 아, no, no. 아, 지금 뭐 벌써 지금 난리 나잖아요. 땡큐. 벌써 지금. I say G. You say 석진. I say G. You say 석진. I say G. G. I say 석진. You say love you.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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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마토. 우리 봐. 우리 봐.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최고의 피크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인 거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크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지금,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인. I say G. You say 석진. I say G. You say 석진. G. G. I say 석진. You say love you.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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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끝해. 석진. 진짜 뿜뿜해. 진짜 이 형은 최고야. 아, 이 형은 최고야. 석진. 가슨이. 아니, 이 형이 대단하네. 석진. 아, 석진. 석진. 아,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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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G. You say 석진. I say G. 석진. 석진. 대단하다. 아, 진짜. 욕심쟁이. 벌써 지금 수많은 분들이 석진이 형을 100% 다 응원을 보내시다가 몇몇 분이 약간. 술렁스렁스렁. 그리고 필리핀에서 지효 씨랑 정국 씨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저희는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어디 갔다 와요? 어딜 갔다 와요? 아니, 어딜 갔다 와요? 어딜 갔다 와요? 그렇지. 미쳤어, 조용히 해. 비즈니스 커플이. 왜 저러는 비즈니스 커플이. 왜 저러는 비즈니스 커플이. 이제 우리 모두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가고 있어요. 프로えば 저러는 모든 셈이. sure. 태천 쏘이! 태천 쏘이! 너가 잘생겼어. 알아요. 알아요. 우리 모두의 가족들. 그런데 너가 잘생겼어.